여러분 저는 지금 줄부장님이 갑자기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왔더니 이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는데 짐을 들라고 심부름을 시키기에 저를 불렀습니다. 이거 너무 행포 아닙니까? 악덕 행포? 이런 악덕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왔습니다. 왜냐하면 I don't want to get fire. 잘리기 싫어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줄리에서 댄스를 보고 계신다. 사이코야 하니. 저도 사이코야 하니. 좀 짠. 와우. 좋은 수 없어. 지금 가서 카트로 나온 것 같으러 왔습니다. 줄리에 가다가 가려 kolleぎ에서 손바스에 위치하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여기로 지금 빵 사러 왔는데 빵이 없습니다 지금 빵 없어서 얼굴에 분노가 가득한 줄부장님 줄부장님 여기 쓱이 있습니다 쓱입니다 줄부장님 하나 드시죠 이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유 고르는데 그래도 날짜가 유통기한 뒤에 있는 거 고른다고 하나만 해 우선 같이 오면 되지 하나만 해 하나 하고 더 하자 날짜 보고 항상 이렇게 구할 때 날짜 뒤에 있는 것부터 해서 먹습니다 날짜가 먹을 수 있어요 줄부장님 너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응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부장님이 이번에는 시리얼을 보러 오셨습니다 아침마다 먹는 시리얼이 다 떨어졌다고 사러 오셨습니다 기존에 먹었던 거는 맛이 없었다고 이번에는 그래놀라? 새로운 걸로 시도합니다 맛있길 바랍니다 부장님이 까다로워가지고 입맛이 까다로워서 맛없으면 저한테 뭐라고 하거든요 지금 줄부장님이 또 애기 코너에 멈춰서 신났습니다 애기만 보면 진짜 환장을 합니다 환장 나중에 나중에 줄리엣씨 애기가 생기면 아마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줄리엣 우리 지금 애기 용품 보러 온 거 아니야 가자 부장님 부장님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저라니요 저는 사내 연애 안 합니다 저는 사내 연애 안 합니다 다른 남자를 찾아보십시오 지금 숟가락 잠깐 사러 왔는데 하나 좋은 거 발견해가지고 기분 좋다고 댄스 한번 보여줬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줄리엣 댄스 타임이 많아? 파티 타임이야? 역시 토요일은 파티 타임입니다 지금 옆에서 아주머니가 사라고 하나 원 플러스 원으로 다른 것도 사라고 부장님 오늘 월요일은 25,800원 네 너무 아 좋아요 과소비하는 거 아니야? 도롭다니까 도롭다니깐 낚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장님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다시 갖다 놓자 감사합니다 지금 이마트 문 닫을 시간이 돼서 최대한 계란을 쳐야 되는데 지금 계란을 못 찾고 최대한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부장님 뛰어 부장님 드라이브 부장님 드라이브 부장님 문 닫으면 못 사요 우리 뛰어 부장님 부장님이 쇼핑을 아주 고아하게 마치고 이것까지 이제 갑니다 부장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들어줬으니까 뭐 야 뭐 저거 10.54 부장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줬으니까 야 뭐 선물해 주십니까? 야 뭐해 주실 겁니까? 아 됐습니다 그거 말고 머니 주십시오 머니 머니에 민감하신 줄부장님 암튼 오늘 쇼핑은 제가 이거를 고이 모셔 드린 다음에 가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